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샘월드 희망주림 구독자 천명 달성 감사 인사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떠나는 내 생에 처음 퍼스트 클라스 시작한지 이런 날이 올까 무처럼 한발 한발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 덕분에 어느덧 아름다운 동해 이후 천분을 달성했습니다. 유튜버 하면서 내 생에 처음으로 고생한 나에 대한 선물 내 생에 처음 퍼스트 클라스 탑승했던 이야기는 유튜버이기에 가능한 이야기였고 유튜버이기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처럼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에 은총을 주었습니다. 구독자 천명 달성에 고마웠고 감사하며 그 큰 뜻을 헤아리게 하소서 구독시간 사천시간을 달성하여 거듭 튀어나는 해탈의 경제에 이르게 하소서 유튜버하니까 삶에 활력이 생기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인연이란 실로 코끼리를 당기는 것이라 합니다. 인연의 연이란 한자를 보면 실로 코끼리가 붙어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코끼리를 실로 당기듯 인연을 만나 가는 실로 끌어오고 끌려가는 일은 보통의 일이 아니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천분의 이웃을 감사하게 내 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받아 봅니다. 내 생의 가장 행복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있어 모두 가능한 일 다가온 아름다운 동행 행복입니다.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두 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론은 자산당으로 지 pipe 우리의 이 시각에 사간다 확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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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